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키아벨리가 종교로부터 정치를 독립시킨 최초의 현실주의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마 마키아벨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영원한 DJ의 비서실장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하십니다 소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영원한 DJ 비서실장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정치구단 이야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정치구단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치구단들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혹시나 정치하시면서 대통령 꿈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꿈을 안 꾸겠어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에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한다고 하면 차차기에 차차기에 제90에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바이든도 하는데 바이든 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십니다 제가 바이든하고 동갑입니다 그렇습니까 1942년생이 운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야 돼요 42년생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후진타워 일본의 고이즈미 이분들이 다 42년생입니다 그분들이 선셋 태양이 진나라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고 이제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세계 대통령 바이든이 1942년생이 대통령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돼야죠 1942년생 중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건희 삼성 회장인데 그분 돌아가셨으면 두 번째로 유명한 박지원이 해야죠 아 그럼 저기 42년생 대통령 되시면 바이든하고는 이제 친구 먹으시겠네요 아 그렇죠 또 제가 바이든을 잘 압니다 아 네네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네네네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시면서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나실 때 네 네네네 제가 늘 옆에 배석을 했죠 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청와대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넥타이를 저하고 바꿔매면은 제가 다음에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매줬어요 네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숲이 떨어져서 꼭 적국처럼 네네 자죽이 난 넥타이였는데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실에서 한국 인사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그 넥타이를 하고 나오시고 네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굉장한 인연이 있죠 네 뭐 그리고 또 사실 국정원장님을 하셨고 기존에 또 이제 대북관계 일을 하셨으니까 동북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과 나름 대등한 호적수가 되실 수 있으시겠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께 바이든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특히 캐톨릭 신자로 미국 역사상 케네디 대통령 이래 두 번째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과 한 아이리시 이런 인연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래 테톨릭 신자로 자기가 두 번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아 나도 케네디 다음에 두 번째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좋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 혈통인지를 몰랐는데 아이리시야 좀 쎄죠 사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아이리시 얼굴 비슷해요 그래요 미남이기도 하시고 네 문재인 대통령 미남은 아니죠 그냥 선하게 사귀하지 문재인 대통령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혹자들은 정치인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플라톤적인 관용 이재명 대표는 마키아벨리적인 관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원장님은 어떤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너무 좋은 것만 하시려고 하죠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모든 것을 실사 구시형으로 잘 타협해가면서 협치를 하면서 정치를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통합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정치학하는 사람들 플라톤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게 마키아벨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장님이 두 가지 다 지향을 하고 계신다니까 42년생 대통령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야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나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방송은 줄이고 주로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 한 번 정도 대학이나 또는 각 시군에 다니는데 이번 1월 7일 날은 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광주 김대중 컨베이션 센터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제목을 제가 만약 지금 DJ였다면 이런 강연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그리고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이번 사면 복권만 보더라도 진정한 사면 복권은 용서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5.18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을 했죠 그렇죠 당신을 사형 선고를 내리신 일본에서 토막살인하려고 했던 과거의 그 뿌리들을 또 미국으로 망명을 보냈고 사형 선고를 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연희동 사저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반대 많았죠 했을 때 그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당신이 소유였던 사저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막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건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진정한 사면이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기 식구들만 몽땅 박근혜 이맹박 세력만 몽땅 사면 복권해버리고 야권 인사들은 양령으로 서너 사람 끼워주는 것은 사면권의 남력이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면권의 횡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자꾸 김대중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좀 전진적으로 나가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의 반대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특히 기독교계 소위 종로오가 기독교회관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고향인 광주 광주에서 많았겠죠 5.18 주역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하신 거죠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생각나는 게 DJP연합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회창 총재죠 한나라당에 정말 많이 괴롭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굴 붉히시는 일 없이 늘 이렇게 받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맨 먼저 하신 게 김영삼 대통령 뇌의회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선인 신분 때는 청와대로 방문을 해서 김영삼 손명순 요사께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이때 손명순 요사께서 이효 여사님한테 김현철 아드님 사면복권을 부탁을 했고 이효 여사님이 같은 여성으로서 연구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알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우여곡절을 통해서 김현철 소장도 사면복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임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청와대로 네 분 초청을 했어요 최규화 대통령님 전두환 대통령님 노태우 대통령님 노태우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때는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취임하셔가지고 8개월이 넘어가는 물론 관저 사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관저로 입주하신 두 달이 넘어가지만은 자기 식구들만 전부 관저로 초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부는 초청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통 집을 이사하면은 기존에 계셨던 어른들이라든가 모셔서 식사도 모시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은 관절을 옮겼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모실만도 한데 당연히 모셔야죠 그렇죠 그것이 전통입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모든 것이 문재인 탓이다 Anything but 문재인 ABM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두론이 서울 시내까지 돌아다니고 며칠째 대통령실을 찍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비행기가 못 뜨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이건 문재인 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 집권 8개월 돼가지고도 그렇게 타다면은 이거 안 됩니다 다 내 탓이요 내가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면도 복권도 왜 이명박 왜 김경수 왜 소위 박근혜의 문꼬리 권력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멸하면서 한명숙 정경심 이런 분들은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완전히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통 크게 여야 갈릴 것 없이 은전을 100% 했다고 하면은 통합의 정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편길이 잔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분열의 정치로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를 통한 통합의 정치가 그립다 이렇게 연설하고 다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면이라는 게 우리 편보다는 상대편을 많이 해줘야지 그게 국민들에게 더 감동을 주고 그렇죠 통합의 정신이 구현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같이 선거를 치렀던 이회창 총재죠 와 이렇게 만남이라든가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주 있었던가요? 자주 했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에게 정예화하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예화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회창 총재가 소위 자기가 자랑했잖아요 식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다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대화 여야 영수회담 소통의 정치를 사실상 김대중의 제의를 제안을 했어요 김 총재도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대통령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삼당 통합을 하자 하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당 체제에서 여소야대의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의 애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당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협치를 이루어서 관계 법안 등을 90% 이상 합의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정치를 흘려 계속 돼야지 여기서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을 한다 이런 꼼수 정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도 역사에도 불행하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대화를 소통을 하려고 노태우 대통령이 노력한 것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후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언론의 평가가 굉장히 후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훨씬 다르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여야 영수회담 즉 대통령과 야당 총재의 회담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를 하고 야당 총재가 민원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회담 끝나고요 김부겸 총리가 제가 대변인하고 김부겸 총리가 그때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선실 간첩사건에 연류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이네요 그렇죠 국가보안법으로 실제로 김부겸 총리는 이선실 시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 번 본 사람들 이재호 김문수 등은 전부 전향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야당 부대변인을 하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김부겸 부대변인이 대통령님의 경북고등학교 후배이고 대구 출신이고 서울대학 정치학과에서 유명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상징으로 대구 출신 대통령님의 고등학교 후배가 이렇게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선 씨를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들은 민정당으로 간 사람들은 다 괜찮고 김부겸 부대변인만 구속합니까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두 달 있다가 삭방해줬어요 그런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보안법에 적용된 분도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권에 있었던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사를 수십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파헤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것들은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한 과도한 수사 억지 수사는 중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제가 국정원장을 가서 보니까 과거 적폐청산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국정원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우리는 과거사 적폐청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모하된 이나프하게 진짜 충분하게 다 됐다 과거에 군사정권의 부역했던 흐름을 완전히 단절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과거를 묻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정원 가니까 국정원 간부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에 국내 파트에 있었다는 그런 명목으로 한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픽업을 했어요 물론 일부에서 호남 사람들을 많이 승진시켰다 하는데 국정원은 영남 특히 TK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지역 밸런스를 맞춰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진을 했는데 시켰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요 호난만 했다 그래서 제가 특진한 사람이 호남 셋 영남 여섯 분이다 뭐가 잘못했냐 한참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간 사람을 또 개혁의 대상으로 갈질을 한다고 하면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 일생 동안 범인을 잡아다가 척결한 신분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다 신분 아니에요 김기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이제 그만 못자 그리고 과감하게 미래로 가자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정권을 통해서 전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는 사적인 복수심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검찰총장 때 수미애 장관에게 당했다라든가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나갔지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특검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잘 나가신 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한 안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복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보복을 당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도올 김용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준석 문재인 이재명이 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저는 그러한 개인 감정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아요 제가 아주 보수의 거두고 상당히 움직이는 분을 제가 한 두 서너 찬에 만났어요 저는 보수건 진보건 언론인이건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포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당선시킨 보수들이 태도해도 너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좌파 정당 좌파 언론을 척결하고 3대 개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칼질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바는 있지만 지금 하시는 것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 결정판이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만에 집권 8개월 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이번에 처음으로 던졌어요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이 개혁의 아젠다는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잘 아신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개혁과 혁신은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나 정당이 매일 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던진 것을 잡아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통합의 정치를 잡아와서 대통령이 당선되듯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정책의 공화당 정책을 잡아와서 나도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듯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잡아와서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자체 TF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국민과 전문가 당사자가 참여하는 개혁안을 제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개혁을 경쟁하고 또 대통령께 건의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때가 온 거예요 화물연대 이건 어떻게 됐든 과도한 파업 행위를 하고 폭력이 나오니까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정치도 그러지만 노조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3년 연장을 하자 하고 안을 내니까 민주당 정의당 다른 야당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로조에서도 61%의 조합안들이 받자 하고 화합을 종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받지를 않고 밟아버렸어요 고개 숙이고 오니까 고개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개혁이 결국 독선적 윤석열씩 개혁은 순간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영원한 지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지지도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이걸 화두로 던져놓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른바 중도청제 성장을 바라는 여론들 이런 정보들이 호응을 해 준다는 거죠 대구 골목에서 장사하는 곰탕 파시는 분도 우리 목포에서 골목에서 수프 하시는 분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지지해요 한 번쯤 생각해요 또 노동자들도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주 52시간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질소득도 줄어가는 거예요 물론 노동자의 삶에 인간적인 생활 보장은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에 잔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분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올라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북정을 운영하는 데 안정적인 50% 이상은 가지 않고 딱 극우 세력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만 지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조개혁을 하려면 국민 대표 국회 노조 대표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소통을 해서 협력을 해서 개혁안을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해서 협치를 통한 개혁안이 나와야 성공을 하지 지금처럼 독선적 배혁은 순간적인 지지를 받지만은 영원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한 것은 3대 개혁안에 화두를 던진 거고 또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국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집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물연대 하다 보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하면 지지율을 오르겠거나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5대 개혁을 먼저 말씀은 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화두를 던졌을 때 저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받아라 이걸 받아야 민주당도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책 협조기도 하고 정책 경쟁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정 국면을 종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대에서 상대방이 칼을 들고 한쪽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야당 보고 책만 보고 협조해라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랑입니다만 정치인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홍보도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뭐야 42년생 대통령 나와도 된다고 저도 이제 협조해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히 박지원이 네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인사를 잘하셔야 된다 어떻게 성별 여성을 특정 지역을 실력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고립시키느냐 이러면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사회적 문제는 남북 분단 동서 갈등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성을 호남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 했어요 두 번째 도어 스태핑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 씨를 옮기는 가장 큰 자랑인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된 언어와 말씀을 하셔야지 즉흥적 얘기를 했다가 실수를 한다 많이 실수했잖아요 지금은 없애버렸잖아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선거 때 약속했다고 부속실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공적 관리를 해라 안아가지고 지금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탄을 받느냐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가 돼야 국민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된다 이번 사면처럼 자기 하고 싶은 사람만 해주면 안 된다 네 번째 사정 해라 사정해야죠 잘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간단히 하고 경제로 가자 YS가 사정을 했어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지지도가 9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IMF 외한 얘기가 와서 나라가 폭망했다 실패한 대통령이 됐지 않냐 DJ는 용서와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롱 속에 넣어놓은 아이들 돌반지까지 국가에 헌납해서 IMF 외한 얘기를 최단기일 내에 극복을 했다 실패한 YS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DJ의 길을 가라 결국 4가지 다 안 해가지고 24%까지 지지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이 희생됐는데 딱 세월호처럼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다 박근혜의 7시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똑같이 세월호의 길을 가고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간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는 왜 실패한 YS의 길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이 보수 세력들이 좌파들에게 대한 원안과 복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빨리 통합의 정치로 크게 통 크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이 야당도 협조 또는 경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나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이 의제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3대 개혁에 대해서 안을 낼 수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적 대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력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정 국면을 돌파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출두는 하지 않고 발목만 잡는다 실제로 그런 점이 있잖아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국민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그 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1세기에 없어져야 될 정치 행태 삭발 간식 장애투쟁 이거는 지금 장애투쟁이 아니라 의원직 사태 의원직 사태 의원직 사태였습니까 네 현재 좀 야당에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도? 안 해줘 그건 안 해야 돼요 아니 과거 민주화 반민주화 군사독재를 향해서는 김대중도 김영삼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러한 시대가 변했잖아요 투쟁도 시대 변화에 맞는 투쟁을 해야지 언제까지 삭발하고 단식하고 의원직 사태하고 삭발해봐야 머리 길어요 단식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의원직 사태했다고 해서 사태한 사람 역사적으로 정일영 김재광 같은 몇 분 있지 없어요 그럼 저기 장애투쟁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투쟁은 필요하다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DJ식으로 하라 이거죠 김종필 DJ편합 앞두고 김종필 자민연 총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투쟁하자 하니까는 김종필 총재는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해서 보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면 된다 해가지고 보람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종필 총재께서 좌우지간 김대중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하냐 거기서 한번 포효를 확 던지고 빨리 국회로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 때 장애투쟁은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은 이어서 야대니까 별 문제지만 그때는 야당이 3물 1밖에 안 됐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 여론을 비등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장애투쟁을 나가서 순간적으로 하고 빨리 복귀를 해버려요 그게 오랫동안 가면 안 돼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 원내대표인데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태웠지만 제도권 정당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확 더 오르니까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탄핵의 길로 갔죠 이렇게 모든 정치인은 민심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민주노총도 민심을 등에 업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투쟁도 필요하면 해라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냈어요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결심이 안 썼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조언도 하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자주 전화 오신다고 하는데요 아니 전화는 하지 않고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이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도 있는데 또 통화 안 되면 문자로도 남기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절대 굴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의 DNA는요 탄압에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요즘 좀 약해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잘 쓰는 DNA가 발전되어 있어요 요즘 약해졌으니까 민주당 저게 뭐냐 하는 거예요 원내 의석이 3분의 2인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십차 수백차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가져와라 이거죠 민주당이 해라 이거죠 왜 이걸 못합니까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해야죠 국정은 같이 책임지고 강력한 대여투쟁도 같이 하고 병행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복당하실 때 태클 건 분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죠 정착 내 최고의 좀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아니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죽도 보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복당하신 상황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께서 원장님께 어떤 역할을 맡아주십사 요청을 하시면 같이 일을 하실 의향은 충분히 있으시겠네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복당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안철수 당으로 간 것은 DJ가 창당한 민주당 내가 정치를 맨 번째 시작한 민주당에서 제가 웃기 자국을 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건 귀식이 있어여든 간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정치에서 가장 큰 실수이기 때문에 많은 반성을 하면서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용서해주면 복당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재명 대표나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 분들이 해라 그래야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우리 정책래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비하면서 정치인들이 보통 복당하고 이럴 때 애들로 표현하잖아요 유감이었다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또 처음 뵀습니다 아니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MZ세대들한테 애들로 표현해봐야 잘 못 알아듣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잘못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면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해라 그래도 계속 국민적 비난이 있으면 사퇴를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물러간 사람한테는 부관 잠시 안 해요 막 공격을 하면 그래 당신은 뭘 잘했어 오히려 역풍을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이상민 장관이 왜 적고를 당하고 있는지 저 역사에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일곱 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섯 번 나간 거예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제가 나갔어도 박지원이 실세 아니었어요? 중통령 소통령? 대통령은 못 했지만 대신 됐자 대통령은 했잖아요 이걸요 그 말씀은 여섯 번을 정치적 책임을 지셨다라고도 해석이 되네요 정치적 책임지고 나간 것도 있고 또 그냥 승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일곱 번 임명장을 받은 건 우리 헌정사의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청와대 수석하면서도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면은 또 다 진정이 돼요 그랬다 다시 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나 참 이게 웃긴다고 할까 재밌는 것은 제가 사퇴하고 가잖아요 밤에 반드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 민주당에 복당해라 팩스로 보내줘 그리고 내일 아침 회의에 참석해라 아침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6시 회의에 가면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통령 이런 데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공식적인 분이라 박지원 전 장관은 박지원 전 수석은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합니다 딱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저렇게 12구 이태원 참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 장관이 고등학교 대학 후배면은 자기가 물러가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일인데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그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BJP 연합이 깨질 때 임동헌 통일부 장관을 김종필 총재께서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그때 민주당 의석은 백석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필 총재님은 역시 정치 구단이에요 사퇴를 하고 다른 직으로 써도 양해를 하겠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은 원칙 문제다 민족 문제 남북관계를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된다 하고 밀고 붙이더라고요 붙여서 해임됐어요 해임 건의안이 오니까 받아들였어요 그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관계조항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건의했으면 받아들였죠 이렇게 원칙적인 면에서는 지키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받아줘야죠 복당을 허용해 준 이재명 대표와의 약간의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경쟁관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매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경쟁관계인데 경쟁관계인데 이재명 대표는 1610만 표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받았어요 또 당대표 경선에서도 김대중 오은하 총재는 76% 지지를 받았는데 77.77%를 받았어요 또 지금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쳐지지 않은 부동의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쟁해야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차기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고 차차기는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90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틸 수상은 96살인데 또 도전했다가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제 피부를 보세요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요 대통령 잘 뽑아줘서 두 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은 그거야 국민의 나이를 한 살 두 살 내려준 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안 그러면 지금 81인데 79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차차게 나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박지원 원장님은 적대적 경쟁이 아닌 상생적 통합적 경쟁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석이 더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그가 힙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기가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으로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